뇌로부터 복잡한 명령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손가락이 있다. 바로 엄지손가락이다. 엄지손가락을 자극하면 뇌는 젊어지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짓갈피 소리네오 익다입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말이야. 아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내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더라. 어제 먹은 게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갑자기 기억나지 않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내가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졌나?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지 하며 나이 탓으로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이런 경험이 잦아지면 걱정되기 시작하죠. 오늘은 매일 1분만 투자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가 활성화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일본의 치매 전문의 하세가와 요시아의 뇌가 젊어지는 엄지손가락 자극법입니다. 저자가 직접 개발한 엄지손가락 자극법은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기억력과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잘 사용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또 어렸을 때 종이접기 많이 하면 머리 좋아진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요. 손가락은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손가락을 자극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간의 뇌는 엄지손가락을 중심으로 한 손의 동작에 의해 활성화되고 급속하게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고릴라나 침팬지 등도 인간과 비슷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지만 엄지손가락이 짧고 안쪽으로 크게 구부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섬세하게 도구를 활용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사용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옷에 단추를 끼울 수도 없고 요리를 할 수도 음식을 먹기도 글씨를 쓰기도 어렵잖아요. 이처럼 뇌로부터 복잡한 명령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데요. 저자가 수많은 치매 환자를 진찰하면서 내린 결론은 엄지손가락을 자극하면 뇌는 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손가락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엄지손가락이 가장 특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의 현류를 증가시켜 뇌를 활성화시키는 엄지손가락 자극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젊어지는 엄지손가락 자극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인간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은 많다. 인간보다 높이 날 수 있는 동물도 많다. 인간보다 힘이 강한 동물 또한 많다. 그러나 인간보다 손재주가 있는 동물은 없다.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할 때 손가락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냥감을 잡기 위해 돌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 무기로 사용했다. 손끝을 숨쉬 좋게 사용할 때마다 뇌는 활성화되고 그 영역은 확대되어 갔다. 잡다, 매다, 자르다, 쓰다, 끼우다, 돌리다. 뇌로부터의 명령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지만 손끝은 그것을 훌륭하게 표현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뇌는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 손가락의 발달과 뇌의 발달은 연동된다. 손가락의 진화는 뇌의 진화인 것이다. 뇌로부터 복잡한 명령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손가락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엄지손가락이다. 이 책에서는 다른 네 개의 손가락과 구별하기 위해 엄지는 엄지손가락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일상생활에서의 동작을 떠올려 보자. 매다, 끼우다, 비틀다, 자르다. 만약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이러한 동작들을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이다. 인간의 엄지손가락은 매우 특별하다. 다른 네 손가락의 안쪽 부분과 서로 마주 붙일 수가 있으며 자유자재로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섯 손가락 가운데 엄지손가락뿐이다. 따라서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다. 나이가 들면서 의욕이 저하된다. 의욕이 생기지 않고 외출하는 것이 귀찮아진다. 점점 기억력도 쇠퇴한다. 이러한 의욕 저하야말로 결국에는 치매를 유발하게 한다. 의욕이 없으면 뇌의 현류량은 적어지고 뇌는 활성화의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이윽고 뇌 자체의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엄지손가락은 의욕의 상징이다. 신발끈을 메고 단추를 끼우고 수도꼭지를 틀고 야채를 자른다. 의욕적인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엄지손가락이 나서야 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차례가 오면 뇌는 활성화된다. 매월 천명의 치매 환자를 진찰하면서 뇌가 내린 결론. 그것은 엄지손가락을 자극하면 뇌는 젊어지기 시작한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엄지손가락 자극법을 따라하면 뇌의 현류량이 증가되어 뇌는 젊어지기 시작한다. 치매 예방은 물론 기억력이 좋아지고 의욕이 넘치는 젊은 뇌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의학계에서는 손가락은 제2의 뇌라고 한다. 손가락을 자극하는 것이야말로 뇌를 자극하는 것과 연결된다. 지금부터 엄지손가락과 뇌를 둘러싼 신비한 모험을 떠나보자. 이 책을 다 읽고 날 때쯤 당신의 뇌는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손가락은 제2의 뇌이다. 저는 치매 전문 외래 및 재택의료를 하는 병원을 개업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치매 전문의로서 매달 1,000명의 치매 환자를 진찰하고 또한 그들의 가족도 만나봤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나 기력이 세퇴해지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한편 환자를 진찰하거나 방문 진료 현장을 통해서 이러한 의문점도 느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은 왜일까? 나이를 먹어도 기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은 왜일까? 치매가 발병해도 진행이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있는 것은 왜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평상시 진료와 뇌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병행하던 중 신체의 한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장인이나 피아니스트와 같이 손끝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치매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종이접기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 말하는 이유도 손가락을 움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의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것을 매일매일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섯 손가락 중에서도 엄지손가락이 치매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인 저에게도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뇌재활운동에 와주세요. 약물만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매달 천 명의 치매 환자를 진료할 때 몇 번씩이나 반복하는 말입니다. 치매 치료제의 경우 병의 진행을 늦추게 하는 데 효과가 있는 약, 피해 망상과 같은 주변 증상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약 등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뇌재활운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치매를 멀어지게 하고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치매 예방을 위한 이상적인 방법에는 매일 1시간 정도의 운동 습관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지도해주는 뇌재활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활운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치료사에 의한 재활운동이고 두 번째는 작업치료사에 의한 재활운동입니다. 작업치료사에 의한 재활운동은 팔과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과 근력,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등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사용하거나 젓가락을 사용하여 그릇에서 그릇으로 물건을 옮기는 등의 섬세한 동작을 연습합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재활운동의 모습을 봐오면서 작업치료사에 의한 다섯 손가락을 사용하는 재활운동이 매일 하는 운동 습관에 필적할 만큼 뇌에 좋은 자극을 주는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들다, 잡다, 쥐다, 매다, 비틀다 등등 이와 같이 손을 사용해서 매일 다양한 동작을 합니다. 몸 중에서도 특히 복잡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손가락 덕분에 요리도 할 수 있으며 바느질 같은 세밀한 작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운동 영역은 신체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감각 영역은 손의 촉감을 사용해서 물건을 좀 더 작고 미세하게 분리한다든지 손으로 물건을 쥐었을 때 그 양을 느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손가락과 손바닥은 아주 뛰어난 기관입니다. 그 표면적은 전신 표면적의 1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운동 영역, 감각 영역을 포함해 뇌뇌 영역의 약 3분의 1이 손가락과 손을 제어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특히 손끝에는 뇌와 연결된 신경세포가 많습니다. 오른손은 언어 표현이나 계산 능력 등 구체적 논리적 사고를 관장하는 잔해와 관련되어 있고 왼손은 직감이나 창조성 등 이미지와 예술성을 관장하는 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뇌는 손끝에 많은 지시와 명령을 내립니다. 지시라는 한자를 보더라도 손가락 지라는 글자가 들어있잖아요. 또한 뇌는 신체의 각 부분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각 부분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그 결과 뇌 자체도 변화됩니다. 즉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 속의 넓은 영역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자주 움직임으로써 뇌는 그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극받고 활성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의사들 사이에서 손가락은 제2의 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손가락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의욕이다 인간의 대부분의 동작은 엄지손가락을 사용할 때 더욱 의욕적이게 됩니다. 다음 동작을 떠올려 보세요. 글씨를 쓴다, 컵을 든다, 단추를 끼운다, 끈을 맨다, 수도꼭지를 튼다, 열쇠를 돌린다, 그리고 책장을 넘긴다. 이러한 동작은 모두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잘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섯 손가락을 각기 자유롭게 움직여 보세요. 무언가 느끼지 않나요?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다양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의 안쪽끼리 서로 마주보게 붙일 수 있으며 빙빙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들거나 잡거나 끼우거나 묶거나 넘기는 다양한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업무상에서 손가락을 잃게 되면 산재 인정의 경우 엄지손가락 한 개는 다른 손가락 두 개의 상당하는 등급이 인정됩니다. 즉, 엄지손가락 한 개는 다른 손가락 두 개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이것은 엄지손가락이 일상생활의 동작에서 얼마나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일 다른 손가락을 잃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지만 엄지손가락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야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의욕적인 행동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은 의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그만큼 뇌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다양한 명령과 지시를 받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자극하는 것이야말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혈류량을 높여 뇌를 젊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엄지손가락 자극법의 9가지 효과 뇌가 활성화되고 젊어지는 엄지손가락 자극법에는 9가지의 큰 효과가 있습니다. 1. 치매를 예방한다 손과 손가락이 몸 전체의 표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나 손과 손가락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뇌뇌의 영역은 약 3분의 1이나 되며 손과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의 혈류량이 10% 이상 상승합니다. 이것이 뇌뇌에 자극을 주어 치매 예방 효과를 발휘합니다. 2. 건강수명이 길어진다 60세를 넘은 사람들이 막연히 갖고 있는 불안 그것은 언제까지 혼자의 힘으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식들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엄지손가락 자극법은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류를 개선함으로써 운동 기능도 향상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히 다른 사람의 간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수명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 기력, 의욕이 솟는다 인간 행동의 근원은 의욕에 있습니다. 의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거나 쥐려고 하는 것과 같이 엄지손가락을 사용한 움직임에는 반드시 의욕이 존재합니다. 엄지손가락 자체가 바로 의욕이고 의지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의욕 저하입니다. 왠지 모르게 힘이 없어지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이야말로 뇌의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지만 엄지손가락 자극법을 통해 의욕과 의지를 자연스럽게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4. 분노, 초조함이 사라진다 손끝에는 혈관뿐만 아니라 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원래 낮 동안에는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서류작업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은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뇌는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고 스트레스 증상의 권태감이나 초조함 때문에 몸이 붓거나 어깨통증, 불면증 등과 같은 여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스트레스로 지친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대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엄지손가락 자극법입니다. 손끝에 집중되어 있는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뇌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조절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초조함과 불안감도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5. 기억력이 좋아진다 엄지손가락 자극법은 운동영역, 감각영역을 포함한 대뇌 전체를 골고루 자극하여 뇌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디에 무엇을 두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와 같은 일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억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지고 한밤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면증의 원인은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가락과 손은 외부와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 지각신경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극으로도 뇌의 정보를 전달하기 쉬우며 불균형되어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엄지손가락 자극법을 하면 뇌의 혈악물질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7. 냉증이 해소된다 손끝은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혈류의 밀집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손끝은 동정맥 문압이라고 해서 동맥을 통해 흘러들어온 혈액이 정맥으로 변하는 혈액순환의 반환점이기도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손끝을 압박하면 동맥에서 흘러들어온 혈액이 정맥으로 흘러갈 때 그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뇌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혈류도 개선됩니다. 8. 일상생활의 운동기능이 향상된다 의사가 외래해서 치매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환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확실히 운동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 자극법을 따라하면 마음의 노화에 의해 떨어진 의욕을 되찾아 외출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게다가 뇌의 혈류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혈류도 개선되어 운동기능 또한 개선됩니다. 9. 혈압이 안정된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감신경의 과잉흥분은 고혈압은 물론 심지어 뇌혈관 장애나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바와 같이 엄지손가락 자극법은 뇌를 포함한 몸 전체의 혈류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정돈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력,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엄지손가락 파워 인간과 원숭이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의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섯 손가락을 움직여보면 알 수 있듯이 엄지손가락 이외의 네 손가락은 손바닥 쪽으로만 구부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엄지손가락은 다양한 방향으로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네 개의 손가락 안쪽 부분끼리도 서로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에는 없는 특징입니다. 인간에 가깝다고 여기는 유인원인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우랑우탄의 엄지손가락은 매우 짧고 다른 손가락끼리 서로 마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비해 물건을 잡는 동작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숭이들의 엄지손가락은 짧고 안쪽으로 크게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게 나무 위를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나뭇가지를 붙잡을 때 엄지손가락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철봉을 잡을 때 원숭이 손처럼 되어 있으면 손에 힘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아 몸을 지탱하지 못해 철봉에서 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지부터 3개까지의 네 손가락은 철봉 위에서 잡고 엄지손가락만 아래에서 잡도록 지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악력이 제대로 철봉이 전해지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아도 몸을 잘 지탱할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손바닥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물건을 잡는 것을 악력 파악, 손가락만 사용해 잡는 것을 정밀 파악이라고 말합니다. 즉, 방망이 등을 손바닥으로 힘껏 움켜잡는 방법이 악력 파악이고 펜을 잡는 것처럼 손끝의 세세한 작업이 정밀 파악입니다. 둘 다 서투른 유인원과는 반대로 인간은 두 가지 모두 잘합니다. 이것이 유인원과 인간의 손의 차이점입니다. 즉, 엄지손가락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다르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과 원숭이의 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 엄지손가락을 중심으로 한 손의 동작에 의해 활성화되고 급속하게 발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뇌는 평균 1400g이지만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탄생했을 때에는 지금의 약 3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는 나무 막대기와 돌에서 창, 활, 괭이 등으로 진보해 나갔습니다. 즉, 현대인의 뇌 크기의 3분의 2는 엄지손가락과 손을 사용하여 도구를 만들어 구사함으로써 발달해 온 것입니다. 단,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대의 우리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전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변기 뚜껑은 인체 감지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볼일을 본 후에는 비대가 씻어주고 기종에 따라 일어서면 자동으로 변기에 물이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청소를 해주고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면 그냥 놔두어도 접시는 반짝반짝해집니다. 생활이 편리해짐으로써 손을 사용할 기회는 줄어들어 엄지손가락이 활약하는 일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엄지손가락이 뇌를 자극하는 일도 감소하게 되고 나이에 관계없이 이것은 뇌의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편리하게 된다든지 장애물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인간의 뇌와 몸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안경조차 쓸 수 없다?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끼리 서로 맞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느다란 실을 잡을 수 있고 현관의 열쇠를 돌릴 수 있고 단추를 끼울 수 있고 펜으로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엄지손가락이 없었다면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은 잡는다 정도일 것입니다. 심지어 안경을 쓰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동은 엄지손가락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추를 끼운다, 푼다, 입는다, 벗는다 컵을 든다, 양치질을 한다 얼굴을 씻는다, 면도를 한다, 화장을 한다 휴지를 잡는다, 휴지로 닦는다, 물을 내린다 자른다, 나열한다, 설거지를 한다, 식기를 정리한다 책을 든다, 책장을 넘긴다, 필기 도구로 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입력한다 지금부터 엄지손가락과 뇌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뇌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 먼저 뇌의 대략적인 기능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합시다. 뇌는 매우 복잡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엄지손가락 자극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포인트만 이해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초밥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뇌는 살이 오른 참치회라는 정보를 수신, 입력, 빨리 먹고 싶다고 처리하는 판단, 초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어서 간장에 찍어 입으로 가져간다는 행동을 취하도록 명령, 출력을 내립니다. 입력의 기능을 맡고 있는 부분이 두정협에 있는 감각 영역이고, 출력의 기능을 맡고 있는 부분이 전두협에 있는 운동 영역입니다. 뇌는 입력, 판단, 출력을 하고 사람은 뭔가 행동을 일으킬 때에는 반드시 손과 손가락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욕 저하는 뇌의 노화의 표현 제가 엄지손가락에 크게 집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설명했듯이 운동 영역, 감각 영역과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욕과 엄지손가락의 관계입니다. 노화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월 천명의 치매 환자들을 진찰해 오면서 알게 된 것은 의욕 저와 함께 뇌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노인들이라도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점을 느끼는 것이 의욕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어쩐지 의욕이 나지 않는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귀찮아졌다. 옛날 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예전보다 민감해졌다. 이러한 느낌, 사고방식의 변화야말로 뇌가 노화되었다는 증상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동반한 움직임에는 의욕이 있다. 의욕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도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원인입니다. 즉, 운동 영역, 감각 영역과 더불어 전두엽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뇌를 젊어지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엄지손가락을 사용한 동작은 전두엽에도 큰 자극을 줍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동작의 대부분은 땡땡을 하자는 의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의 페이지를 넘긴다라는 것은 앞으로 읽으려고 하는 의욕 문의 손잡이를 돌린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려는 의욕 누군가의 어깨를 주물러 준다라는 것은 편안하게 해주려는 의욕 펜을 준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쓰려고 하는 의욕 동작의 의욕이 있을 때 그 전에 반드시 전두엽이 운동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전두엽의 자극에도 연결되어 있어 엄지손가락을 사용한 동작에는 항상 당신의 의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영역이 작동하고 감각 영역이 작동해서 전두엽은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한편 다른 네 손가락은 엄지손가락보다 움직이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지손가락만큼은 아닙니다. 무언가의 동작에 엄지손가락이 함께 동반되어야만 비로소 그 동작은 창조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전두엽에 자극을 주는 창조성은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에 기인한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삶의 열쇠는 엄지손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엄지손가락 자극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 자극법의 세 가지 포인트 엄지손가락 자극법이 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른손이 좌뇌, 왼손이 우뇌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으로 글자를 쓰고 오른손으로 물건을 잡고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럴 경우 좌뇌는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우뇌는 자극이 적은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끔 왼손으로 글자를 쓰고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고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생각만큼 잘 움직여지지 않아서 답답함이 느껴지지만 그러한 개운치 않은 느낌이 오히려 뇌에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뇌를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손이 아닌 다른 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엄지손가락 자극법은 반드시 양손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인 사람도 왼손잡이인 사람도 잘 사용하지 않는 쪽의 손을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뇌 전체가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엄지손가락 자극법을 할 때의 세 가지 포인트 1. 기본 자세에 주의한다 의자에 앉아서 등과 허리를 펴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입니다. 호흡은 멈추지 않고 천천히 합니다. 2. 어느 관절을 구부리고 펴는지를 의식한다 엄지손가락의 제일 관절을 구부렸을 때의 감각, 쭉 폈을 때의 감각, 즉 동작 그 자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받는 자극을 의식합니다. 그것이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에 신선한 자극을 주게 되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3. 아침 저녁 1회씩 어느 운동이든 아침에 일어난 후 밤에 목욕을 한 후에 한 번씩 하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기본 엄지손가락 자극법은 아침 저녁으로 하고 나머지 자극법은 좋아하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낮 동안에는 일이나 가사일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에도 괜찮습니다. 독서 중에도, 운동 중에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엄지손가락 자극법의 장점입니다. 기본 엄지손가락 자극법 엄지손가락 구부리기 자극법 첫 번째, 엄지손가락 제1관절만을 구부리고 펴는 체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제1관절을 구부렸을 때의 감각을 확실히 의식하세요. 그것이 감각 영역을 자극해서 뇌의 현류량을 증가시켜줍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체조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은 물론 시간이 있을 때 해보세요. 1. 의자에 앉아서 등과 허리를 펴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겨드랑이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좁은 간격 앞으로 나란히 포즈를 취한다. 그 다음 양손 모두 주먹을 쥐고 난 다음 엄지손가락을 쭉 편다. 2. 숨을 내쉬면서 엄지손가락의 제1관절을 구부릴 수 있는 곳까지 천천히 구부린다. 3. 숨을 들이쉬면서 천천히 편다. 이것을 양손 동시에 10회 반복한다. 4. 엄지손가락 펴고 구부리기 자극법 양쪽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엄지손가락으로 새끼의 셋째 마디 부분을 터치하고 떼는 동작을 반복하는 체조입니다. 새끼 부분을 터치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리는 금물입니다. 구부릴 수 있는 만큼 해봅시다. 포인트는 엄지손가락을 구부릴 때 손바닥 아래의 손목 부분 주위에 미치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여기에는 엄지손가락에 숨어있는 제3관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극이 가는 것을 의식함으로써 뇌의 감각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2.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양손을 동시에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구부려서 새끼의 셋째 마디 부분에 엄지손가락의 손끝을 가져간다. 3.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엄지손가락을 편다. 양손을 동시에 10회 반복한다. 엄지손가락 터치 자극법 엄지손가락의 안쪽과 검지의 안쪽, 중지의 안쪽, 약지의 안쪽, 새끼의 안쪽을 마주보기 차례로 터치하는 체조입니다. 양손 동시에 실시합니다. 5회 왕복을 한 세트로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속도에 따라 리드미컬하게 합니다. 운동 영역, 감각 영역이 자극되어 터치하기 실시 전과 후의 뇌 전체의 현류가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의자에 앉아서 등과 허리를 펴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다. 양 손바닥을 정면을 향해 손가락을 보자기처럼 편다. 2. 엄지손가락의 안쪽과 검지의 안쪽, 중지의 안쪽, 약지의 안쪽, 약지의 안쪽, 새끼의 안쪽끼리 차례로 터치한다. 3. 반대로 엄지손가락의 안쪽과 새끼의 안쪽, 약지의 안쪽, 중지의 안쪽, 검지의 안쪽을 터치하면서 1회 왕복한다. 양손을 동시에 5회 왕복한다. 양손 동시에 하는 동작이 잘 안되면 한 손씩 해도 좋습니다. 좌우 다른 자극법 주먹 보자기 자극법 지금부터는 좌우의 손가락을 다르게 움직이게 하는 자극법입니다. 난이도가 약간 높아졌기 때문에 뇌는 조금 혼란스럽겠지만 성공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도전함으로써 뇌는 더욱더 활성화됩니다. 첫 번째의 주먹 보자기 자극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은 주먹, 반대로 왼손은 보자기, 오른손은 주먹을 20세트 합니다. 바로 가능한 사람은 주먹을 만들 때 한 번씩 건너뛰면서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쪽에 집어넣어 주먹을 쥐고 반대로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빼내서 주먹을 쥐는 등의 변화를 주어서 난이도를 높이면 뇌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1. 의자에 앉아서 등과 허리를 펴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다. 손바닥을 보자기 모양으로 만들어 정면을 향한다. 2.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은 주먹을 반대로 왼손은 보자기, 오른손은 주먹을 교대로 해서 한 세트, 이것을 20세트 한다. 여기서 포인트, 좌우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통해 뇌를 혼란시킴으로써 뇌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1. 둘 자극법 1. 둘 자극법은 양손을 보자기 상태에서 주먹을 쥘 때 양손의 손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하는 체조입니다. 앞에서의 주먹 보자기 자극법에 비하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숨을 멈추지 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리드미컬하게 주먹 보자기 동작을 반복합시다. 보기에는 간단합니다만 실제로 해보면 좌우 엄지손가락에 서로 다른 동작을 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의자에 앉아서 등과 허리를 펴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다. 손바닥을 보자기 모양으로 만들어 정면을 향한다. 2. 하나 하면서 양손 주먹을 쥔다. 이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밖으로 빼내고 왼손 엄지손가락은 주먹 안으로 집어넣는다. 3. 계속해서 둘 하면서 양손을 편다. 4. 이어서 하나 하면서 양손 주먹을 쥔다. 이번에는 2번과는 반대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안으로 집어넣어 주먹을 쥐고 왼손 엄지손가락은 밖으로 빼낸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끝난다. 5. 하나, 둘. 하나, 둘 말하면서 이것을 10세트 한다. 여기서 포인트. 주먹을 쥘 때 엄지손가락은 검지중지로 잘 감싸서 줍니다. 주무르기와 누르기 자극법 엄지손가락의 측면 주무르기 어깨를 주무르거나 종아리를 주무르는 등 마사지를 해주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근육에 자극을 줌으로써 정맥의 혈류가 증가하여 몸속에 필요한 산소를 전해주고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손끝은 혈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체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맥 문압이라고 해서 동맥과 정맥이 교차되어 결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 측면 주무르기는 이러한 몸의 특징을 고려하여 뇌를 활성화시키는 마사지입니다. 엄지손가락의 자극은 직접적으로 뇌의 감각 영역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에도 연결됩니다. 시간이 날 때 검지, 중지, 약지 3개의 측면도 주물러 보세요. 끝날 무렵에는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손톱의 양쪽 측면을 왼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20회 꾹꾹 주무른다. 반대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엄지손가락으로 노궁혈을 누른다. 노궁혈은 손바닥 한가운데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여 몸의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초조함을 개선합니다. 노궁혈을 누르는 엄지손가락에도 의식을 해주세요. 엄지손가락을 사용한 혈자리 누르기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누르고 있는 엄지손가락의 의욕있는 움직임은 운동 영역의 자극을, 눌렀을 때의 시원한 느낌은 감각 영역의 자극을 주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노궁혈 지압은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몸의 피로를 해소해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해보세요. 노궁혈의 위치는 가볍게 주먹을 쥐었을 때 중지와 약지의 끝부분이 닿는 손바닥 중앙에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노궁혈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누른다. 이것을 5회 반복한다. 반대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엄지손가락으로 합곡혈을 돌리면서 주무른다. 합곡혈은 손등의 검지와 엄지손가락의 뼈가 만난 곳에서 약간 검지쪽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처음에는 딱딱해 있던 부위가 부드러워지면서 손이 따뜻해집니다. 이것은 혈액의 흐름이 좋아진 증거로 어깨 결림에도 효과가 있으며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합곡혈은 전신의 혈자리 중에서 가장 뇌에 자극을 주기 쉬운 혈자리입니다. 오른손의 합곡혈을 지압하면 좌뇌의 혈류가, 왼손의 합곡혈을 지압하면 우뇌의 혈류가 활발해지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합곡혈을 돌리면서 주무르는 동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뇌가 이완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합곡혈의 정확한 위치는 검지와 엄지손가락의 뼈가 만난 곳에서 손끝을 약간 검지 쪽의 뼈를 따라 만져보면 조금 패인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돌리면서 주무르며 푼다. 이것을 5회 반복한다. 반대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뇌가 젊어지는 엄지손가락 자극법 읽어드렸습니다. 엄지손가락 자극법 어렵지 않고 딱 1분이면 되니까요 생각날 때마다 습관처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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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